왔어요? 너 오늘 방송 보면서 나쁜 아빠가 됐어, 나시고 나쁜 아빠가 됐어, 나시고 이게 내가 나쁜 아빠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래, 그래 아니, 서운한 건 있지, 그런데 왜 다녔어? 상담을,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? 엄마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니야? 너무 내가 아빠 편을 안 들었다는 거에 서운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네가 정신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 나 누구 딸인데 뭐, 아빠를 못 보는 나만 나쁜 놈 되는구나 다 내 탓이야 제가 태어나서부터 친구예요 근데 오늘 뭘 나그려? 어? 와봐,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 일을 자꾸 만들어 연못 청소 좀 하고 연못 청소요? 연꽃 좀 이렇게 뽑고 아니, 이 한겨울 날씨에 누가 누가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네, 당했죠 좀 더 가 뿌리를 캐야 돼, 뿌리 네? 뿌리채 안 뽑힌다, 이거 다 뽑아야지 다 뽑아야지 된 거 같은데? 깨끗하게 해야지 깊게 파, 깊게 아버님 이게 뭐라 그러지, 이거? 야, 이게 별게 다 나오네 아버님, 여기에 집터를 좀 파바면 유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야, 신기하다 더 파봐, 거기